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2022년도 1월 1일이구요. 2021년도가 가고 나서 첫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보다 더 많은 수익과 그 다음에 더 많은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같이 차트 공부 해보려고 종목 두 개 들고 왔구요. 같이 차트 보면서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도 짜보고 시나리오도 짜보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듯 조금의 차이가 있는 종목 두 개를 들고 왔어요. 일단은 하나를 먼저 보고 이 차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뭐가 좀 다른지 한번 그 차이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온 종목은 네오 위즈라고 하는 중입니다. 네오 위즈. 현재 주가는 36,100원짜리 위치를 해 있구요. 금요일날 우리 2021년도 마지막 날 17%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마감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친구구요. 이 정도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오 위즈 같은 경우에서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저점 상승형 패턴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 중간중간 짧은 파동으로는 뭐 몇 번씩은 해볼 만한 자리들이 몇 번 나왔었어요. 내가 들고 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거나 한 3,4일 정도 기다리면 뭐 내 평단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짧은 파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구요. 그 이후에 어느정도 윗고리를 잡아주게 되면서 이렇게 저항자리를 만들어준 다리들에서 뚫어주고 올라와준 차트가 오늘 아니 저번주 금요일날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저항자리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할 수 있는 라인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뚫어주고 올라와준 그래서 이중저항자리로 보기엔 좀 애매해요. 이격이 좀 됩니다. 한 2천원 정도 틱수로 따지면 최소 20틱?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저항자리가 이중저항자리로 보기엔 어렵다. 좀 강할 수 있는 저항자리로 두 개를 뚫고 올라와준 그런 상황이구요.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현재 지금 뚫어주고 올라와준 상황이다. 뚫어주기 위해서 배팅자리가 아니라 이미 뚫어주고 올라와준 상황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만약 이 종목이 3만 5천원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다. 그래서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끝났다.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배팅 종목이 되었을 텐데 뚫어주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돌파자리가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위쪽에 있는 추가적인 저항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. 이런 친구들이 또 눌러준다면 3만 5천원? 그 다음에 3만 2천 6백원? 뭐 이런 식으로 지지관대를 잡고 반등자리까지 노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손절단가를 3%에서 한 4% 정도까지 넓혀놓는 게 1차 전략. 눌러준 것까지 보시는 분들이 이제 3만 5천원까지 넓힐 거냐? 3만 2천 5백원까지 넓힐 거냐? 이거는 개인들이 짊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아니면 운영 전략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 나왔을 때 그냥 30분 봉으로 최대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. 30분 봉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위쪽에서 라인들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버티고 좋게 썼기 때문에 심지어 만들어준 라인들이 10시부터 시작이 돼요. 10시 반부터 만들어준 라인이 그날 종가까지 꾸준하게 뺀 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3만 5천원 라인들을 최대한 살리고 타이트하게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현실당가는 마이너스 2% 안쪽. 대신에 기대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전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수익률들은 대략적으로 10% 많이 올라가면 10% 적게 올라가면 한 4% 정말 많이 올라가면 17%까지 수익률도 챙길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와줬고 워낙 자잘한 파동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평단 조절하는 거를 어쨌든 조금 이득을 좀 챙겨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것도 하나의 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오이즈라는 종목도 지금 추세 전환을 장기적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가 파동을 좀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현재 지금 뚫어주고 올라와준 요 상황들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면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. 자 우리가 아까 봤었을 때 저항자리를 뚫어주고 올라왔다라고 했죠. 하지만 이 친구는 27,500원 상장했었을 때가 2021년도 2월 3일입니다. 아직 1년이 채 안 된 종목인데 27,500원에 형성돼 있던 요 라인은 아직 뚫어주진 못했어요. 하지만 전에도 위에 뚫어주려고 올라왔다가 못 뚫고 빠졌습니다. 귀 전에도 계속 이 27,500원 자리를 뚫으려다가 실패 뚫으려다 실패 뚫으려다 실패했던 자리에요. 그래서 대부분 윗고리들이 좀 길어요. 또는 은봉 전환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앞전 차트와 좀 다르게 이번에는 밀어서 올라와 주면서 나름은 좀 평탄한 자리들을 만들어줘요. 분봉상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올라오고 나서 마지막에 버티면서 끝났죠. 급등 추세, 그 다음 5분봉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면서 종가마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, 다음날 정말 27,500원 또는 굉장히 한두 틱 차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 아니면 차라리 보합에서 시작해준다고 한다면 뚫어주는데 힘을 굉장히 좀 잘 줄 수도 있는 구간대구나. 뚫어주고 올라와 준다면 어떤 캔들이 될까요? 네오위즈처럼 뚫어주고 올라와 주는 그런 캔들이 될 수 있겠죠. 계속 저항받던 자리를 뚫어주고 올라와 주니까 아, 슈팅이 나왔구나.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파동을 또 노릴 수 있겠구나. 우리 지금 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저항자리 맞고 계속 떨어졌구나. 하지만 27,500원 뚫어주고 올라와 주면 밀어붙여준 캔들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 라인 살리면서 노린다면 뭐 앞전에 있는 여기까지 다시 노릴 수가 이렇게 되겠죠.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약한 편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이 아마 27,500원 부근 아마 요기 부근에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. 많으시진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다 털어서 아마 있으시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요기 있는 매물대 약한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이 되겠죠.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라인들을 잡기가 굉장히 좋아서 힘들어 보이는 구간대예요. 하지만 앞전에 있는 차트들을 본다면 아 26,000원 자리 부근 주가가 올라가다가 자주 빠졌던 라인들이 그래도 좀 있구나. 오늘도 그랬었고 그래서 요기 라인들을 살려보려면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최대한 조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좀 들어서 2만 6,000원 자리쯤에 일단 지지관을 한번 잡아본 반 아 잡아본 상태입니다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재미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마련이 되었고 그걸 미리 체크할 수 있게끔 간식 정보로 리스트업을 해놔라.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오위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적인 분위기 좀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헷갈려 쓰지 말라고 돌파와 배팅 자리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구독조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요 다음엔 더 좋은 종목 그 다음 더 재미난 내용 그 다음 더 파이팅 넘치는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아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